김수홍 김수홍 또 귀인이에요 귀인 김수홍 헉! 웅기하게 왜 왔어? 아니요요 저 웅기야 근데 피부가 왜그래? 밖에 오랜만에 추운데요 저녁까지 오늘날 여기 피부 다 흐트렛쇼 야 너 일로 와봐봐 봐봐 아이고 피부가 이게 뭐니 아이고 나 그거 맨날 쓰는거 있잖아 그거 좀 가지고 와봐 너같은 자극성 피부를 위해 개발한 이 플라초이스 스킨 퍼펙팅 바하 리퀴드 각질제거제는 피부 표명과 모공 속 각질을 자극없이 제거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야 이리 와봐 아휴 의자 좀 귀인같네 오 이거 어디서 샀대요? 천상계에서도 쓰는 퍼펙트한 각질제거제 스킨 퍼펙팅 바하 리퀴드 이쁘게 되세요 아휴 의자 이리 와봐 아휴 의자 이쁘게 되세요 아휴 의자